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좀 시간이 길긴 했죠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 업종은요 배우기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 분야 잘 공부해 놓으면 사실은 이 업종의 주가, 회사의 주가는 거시경제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그렇다고 환자가 수술 안 하겠어요, 약을 안 사 먹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로지 딱 그 기술과 업종만 분석해 놓으면 오히려 좀 간단하게 분석할 수도 있고 주식 샀다가 이 회사는 좋은데 시장은 안 좋아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공부가 좀 어렵더라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가끔씩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조금 저희가 앞부분에서 시간 또 잡아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프로님 넥타이가 멋져 보입니다 넥타이요? 네 좋은 일 아닙니다 좀 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네 좀 더 낮은 자세로 방송에 임하겠다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린다고요? 네, 잘 어울립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Do you want some milk? 그냥 뭐 오늘 시작이 아주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시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오시고 나니까 선물이 좀 떨어지네요 미국은 아니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연연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첫 페이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첫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141회 글로벌 라이브고요 오늘 제목은 월가가 주목한 세상에 없던 ETF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마 PD님 이 제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내일 상장하는 ETF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ETF라서 좀 이따가 중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이 ETF 뭔데요? 뭔데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제 장도 역시 조금 빠지는 모습 그저께 한 나스닥의 3% 올라온 거에 반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요 기술주 테슬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한 4%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많이 올라오고 하루 빠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아주 급락한 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짜증은 좀 나죠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지켜보시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업종도 보시게 되면 딱 보포를 보여드리면 하나는 그저께고요 하나는 어제거든요 뭐가 그저께일까요 오른쪽이 그저께죠 이틀 전에 상당히 많이 전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또 바로 하나 빼놓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올라간 것은 소재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철강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이따 관련 기업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 외에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하루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갈피를 못 잡는 시장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실적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어닝 가이던스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타겟이라고 하는 소매점이 어제 이제 김 프로님하고 방송할 때 김 프로님이 이 타겟을 가봤다고 하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20%가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 잘 나왔죠 EPS 잘 나오고 매출까지 잘 나왔는데 장이 올라가다가 보시면 혹시 이 은봉 보이십니까? 이거 보통 장대 은봉이라고 하잖아요 장대 은봉 많이 올라가다가 많이 빠지는 거꾸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6.7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딱 뭐가 이유냐면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강의에 녹였지만 여러분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체로 주식은 십중팔고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가는 빠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제 타겟도 막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길게 장대 은봉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어닝 가이더스 문제로 약간 당분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차트는 빨간 기둥이군요 색깔이 한국이나 이것도 다르네요 반대죠 한국은? 한국은 반대죠 빨간색이 올라갈 때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 색깔이 파란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색깔이 반대 모습이었습니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리오팅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148년 만에 최고의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존 배당금 3달러 9센트에다가 특별 배당금 0.93달러를 합쳐갖고 4달러가 넘어가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뭐하는 회사죠 저게? 철강업체입니다 철강업체인데 영국의 철강업체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철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종도 좋고 또 실적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남는 수익은 그냥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기업들은 꼭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강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월 15일날 배당금이 입금되어서 한 달 정도 입금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배당낙도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겠냐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어떤 기업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갖고 너무 많이 벌어갖고 초과 이익을 특별 배당을 지급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매수하면 좋다 특히 이제 특별 배당을 지급한 기업치고 주가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욕심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 돈이 아니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한 주라도 한번 사보자 한 주 얼마쯤에요 한 주가? 혹시 얼마인지 봐주시겠습니까? 리오 RIO입니다 리오틴토 네 리오틴토 근데 그게 아마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얼마입니까? 90불 정도 하네요? 네 90불이면 뭐 한 10만 원 정도? 원어로 치면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한 주 사갖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배당도 받아보고 한 5%네요 네 배당도 크죠 그러니까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오늘 사면 배당 주는데 내일 5% 정도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죠 배당 낙이 시작하죠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배당 낙을 내일 한번 같이 저랑 같이 볼 거니까 회복할 건지 못하는지 그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정말 심플하게 투자하시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기업 투자하는 거는 설사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런 건 실패하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추측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고가네요 그런데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실적이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사상 최고치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어제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지금 배당금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커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에서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진짜 실적이 굉장히 급증한 기업이고요 또 이번에 특별 배당도 사실 큰 맘 먹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까지니까요 내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월 6일부터 정점을 치고 나서 환자 수가 48년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이제 빠르면 진짜 한 여름때면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5월까지 지금 바이든 얘기했죠 전 모든 성인 대상으로 접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6일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서 48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이 거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지금 이번 한 점수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지금 일상원의 복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주식이 지금 왜 안 가는지 한 가지 이유를 들으면 이렇다 보니까 주로 컨택 관련 주가 가기 때문에 주요 기술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항공주, 카지노, 크루주 이런 쪽으로 주식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 에너지 쪽으로 몰린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시 물론 그렇다고 코로나가 커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로테이션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빅테크보다는 약간 컨택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첫 100일 동안은 코로나 접종을 시키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첫 100일 동안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할 걸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 이 기자회견을 봤는데 상당히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는 의지가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사실 5월까지 성인이 다 접종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존슨의 존슨까지 포함해서 백신을 다 약을 보관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3월 4일 날 내일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데요 베넥에서 운영하는 건데 벡터 소셜 센티먼트라고 하는 ETF인데요 벡터 소셜 센티먼트? 버즈입니다, 버즈 버즈 혹시 좋아하십니까?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버즈예요? 아니, 그 버즈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버즈는 그 버즈 밖에 없죠 그 버즈가 있고 또 버즈가 또 있냐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로봇 버즈가 있죠 그런 건데 이 버즈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기업을 보통 평가할 때 포지티브한 게, 네거티브한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이 네, 느낌이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포지티브한 걸 모아서 그런 관련 기업을 모아서 포지티브한 비중이 큰 거를 매수하는 거죠 다 이겁니다, 끝입니다 그냥 기업 이미지일 수도 있고 실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좀 이따가 출처를 보여드릴게요 출처가 뭐냐면 CNN 같은 거 아니면 트위터 같은 건데 주로 거기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 좋은 내용도 나오지만 주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한 걸 골라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게 급증하는 기사를 갖고 있는 기업을 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AI가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근무하면서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투자하자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나 네딕 같은 거에 모든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기업이 투자하는 ETF고요 이게 지금 내일 바로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포지티브 센티먼트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에 한 달에 한 번씩 종목을 교체해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현재 이걸 재미를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진이 누구냐면 데이브, 데이비드, 포트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 이걸 투자해서 돈을 버는 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 75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지티브한 센티먼트가 나오는 기업을 선별해서 하는데 시가총액 최소한 5조 원 정도의 원어치게 되면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갑니다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죠 실제 결과를 따라서 한번 봤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한번 돌려봤대요 돌렸더니 펜내셔널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갬블링 회사가 걸린 거예요 차트가 바로 그건데요 진짜 맞았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제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1년 동안에 4배가 올라왔거든요 아, 저게 뭐 이게 펜이라는 게요 월봉이거나 그런 건데 이게 월봉이죠 월봉인데 꾹 눌려있다가 작년부터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 이분이 거기를 선별해서 이걸 뽑아왔고요 실제 이걸 36%를 보유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가 실제 한번 해본 거죠 이 데이비드 포트넘이가 누구냐면 유명한 블로거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돈이 많기도 하고 약간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ETF를 찬양하고 있고 ETF에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기가 스스로 한번 투자해본 거예요 진짜 거기서 걸려나온 종목을 한번 투자해봤는데 하필이면 이 기업이 급등하면서 이분이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이 지분의 36%를 얼마나 재미를 받겠습니까? 올라가면서 저 회사의 36%를 저분이 갖고 계셨다고요? 대주주네요? 대주주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시험에 왔는데 시험을 해보는데 대주주 지분을 사요? 인수해버려요 그 회사를?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사서 몰랐겠네요 36%를 샀으면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내가 먼저 맞겠다 먼저 소소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마침 이 기업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오늘 약속 하나 드리면 만약에 내일 동접이 2만 명이 넘으면 제가 이 모든 75개 기업을 내일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 안에서 준비 못했고요 요즘 버즈로서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기업들? 버즈에 포함되어 있는 75개 기업을 내일 오픈하겠습니다 그건 수시로 바뀌겠네요? 초기에는 정해진 게 있으니까 내일 2만 명이 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75개 기업이 투자하는데 주로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기업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보이는 이상의 기업인데 실제 이 기업은요 이 ETF는 있었어요 버즈 소셜미디어 인사이트 ETF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버즈 2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재택 하나 더 붙으면서 버즈라는 심볼로 해서 일단 상장이 된 거고요 내일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이걸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주책해놓고 물론 그것 때문에 주식을 팔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약간 시장이 재미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정도까지 관심이 커져 있는 ETF라서 그러면 저기에 인기면 저기에 포함되는 기업들 주가가 오를 거 아니겠어요? 포함됐다는 이유로 그렇죠 올라가겠지만 자주 바뀌겠죠 계속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지대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AI가 하다 보니까 조식시장 요지경이에요 AI가 ETF AI EQ라고 하는 AI가 운영하는 ETF가 있거든요 종목이 수시로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바꾸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올려놓는 출차가 여기거든요 포춘 그 다음에 TMC 넷이라든지 잭스 잭스 제가 강의 때 넣어드린 굉장히 훌륭한 사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야후파이낸스 배런스 배징가 레딧 그 다음에 CNN 비즈니스 인사이더 로이터 더 스트릿 이런 거 쭉 해갖고 모닝스타까지 딱 깔아놓고 거기서 네거티브한 거 빼고 포지트랩한 거 올라오면 발채갖고 돌려갖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 비중을 본 다음에 많이 나왔다고 주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까지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뭐 왜요 의심 많은 입으로는 그러면 가짜 미담을 하나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툭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다 서로 공유할 거고 그러면 주가가 뜨거워지면 살 거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또 가짜는 무슨 일인지 대부분 다 발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스타트윗이라는 유혹이 있는데 스타트윗이 뭐냐면요 개인들이 주식을 얘기하는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주식 게시판 네이버 종목 게시판 그래서 거기서 물론 가짜 뉴스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또 발라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얼추 진짜 네거티브한 거 뺀다고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좋은 뉴스를 발라낸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실적을 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적도 좋은 기사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면 하루에 보통 기사가 한 2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각각 회사마다 매치마다 그럼 모으면 또 엄청나게 큰 덩어레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빠진 실적을 빼는 거니까 네거티브한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다 포지티브거든요 포지티브 모은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위프로님은 괜히 얘기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그냥 그래서 일단 그렇게 누님의 매삭기를 운영하는 ETF도 있으니 그래서 제가 저건 근거는 좀 있구나 싶은데 좀 이따 이게 왜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종목이 뭐냐면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드래프트 킹즈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가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이 올라와 있고 포드가 올라와 있는데 포드가 상당히 이제 좋은 수가 많거든요 포드가 역사상 최고치 주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즈 아시겠죠 이것도 혹시 스포츠 도박 회사인데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뽑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일수인으로 뽑히고 있는데 괜찮네요 딱 보십시오 S&P500 1년 동안에 25.24%가 올라왔거든요 작년 과거 1년 동안에 근데 버즈는 78.88%가 올라왔어요 한 3배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 돌려봤습니다 이제 시뮬러에 돌려본 거 진짜 되는지 돌려봤더니 버즈는 자세에 보시면 이거 이제 블루머가 돌려본 건데요 제가 화면을 캡처해 갖고 온 거거든요 버즈는 지금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보시게 되면 3월 1일까지 보시게 되면 497%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S&P500은 163% 그 다음에 좀 나아진 게 뭐냐면 러셀 1000인데요 러셀 1000 지수는 262%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 지수는 381%로 나스닥 100 지수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거의 50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봤더니 진짜 잘 되더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다양한 것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과 펀더멘탈 등등 다 반영된 결과가 저런 긍정적인 버즈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정말 좋은 시간에 들어오신 건데 이 자료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 이건 빨리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이 ETF가 나온다 그러면 심볼이 아까 얘기 버즈 아닙니까 외국이 쉬우니까 만약에 내가 상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초기에 한번 한 줄 아다 매수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고 또 원리가 들으면 약간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직 뭐 몇 년 전에 같은 컨셉으로 들어왔 데뷔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더 재밌네요 일단은 지난 2019년도에 거래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폐지가 됐는데 이미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는 거래량이 없어서 상당히 폐지되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75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보시면 한 가지 뭐가 느끼냐면 야 진짜 잘 가는 주지만 골랐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마치 많이 올라가는 거 잡아났나 싶을 정도까지 진짜 잘 올라가는 것만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화재도 되고 화재가 되면서 많이 올라가니까 칭찬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우리 이 프로님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스타 같은 기업들이 막 급등해가지고 주가 올라오면서 시가촌이 거의 포함되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 게임스타 관련된 기사가 포지티브한 기사가 반 네거티브 기사가 반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발라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 것들만 발라낸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2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일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일단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지혜피목원체스에 진짜 장황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딱 그냥 간단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그러면 금리 이상이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혜피목원체스가 답을 줬습니다 지금 진짜 금리 이상 해답은 고용지표 회복에 있다고 하면서 지난 한 달 전에 파월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 기자분이 2년 동안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실업률이 6.3%로 경제 상황이 눅눅치 않다라고 답을 하면서 약간의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마치 주식을 그냥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은 멘트를 알렸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와도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료금지 유지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필립스 곡선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실업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와도 실업률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장이 뭔가 뭔가 지표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 제2평원 체이스는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건 오케이 그러면 실업률이 언제 빠지는지 갖고 예상을 한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평원 체이스의 내금은 뭐냐면 고용지표 회복을 예상했는데요 2021년 말까지는 실업률 4.5% 현재는 6.3%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내년도 말에는 실업률 3.6%입니다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팬데믹 전에 수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22년 중순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됩니다 자산 내역 축소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첫 금리 인상은 2024년 초에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피모건 체이스의 이런 아주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앞으로 3년 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까지는 좀 더 여기 나왔던 기자 얘기처럼 3년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10년 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후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고용지표가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재료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보이죠 그렇게 보는 분들 많아요 시장이 좀 오버하는 거지 다시 돌아올 거다 이것도 혹시 뭔가 믿음직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JP모어스의 JP모어스의 보고서니까 쭉 보시면서 고개 끄덕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파월 연준 회장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실업률을 팬데믹 이전까지 내리는 게 목적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요일 날 다시 지켜보시면서 진짜 만약에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지표는 또 주간 주마다 목요일 날 실업상 신청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늠이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기존의 템포로 친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실업자가 한 60만 명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8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지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서가 준비됐으니까요 봤고요 시작이 시작했네요 말씀 많으셔서 시작이 시작을 해서 지수 출발 상황 보고 나머지 내용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별로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강세는 아니지만 S&P500은 0.02% 약부와 출발했습니다 다운은 또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팬데믹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금융업종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우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역시 0.1% 소폭 마이너스 수입할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좀 강세네요 오늘 1.72% 올라가면서 다시 60달러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정보 상황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엑스모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약세 0.14% 약부압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0.11% 플러스로 강부압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하고 30분 정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잠깐 간단히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리프트, 오랜만에 리프트 기사가 나왔어요 리프트는 이미 2월 9일 날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월 9일 날 시작을 발표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발표 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무슨 얘기이냐면요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차량 이용이 상당히 좀 부진했죠 많이 안 타겠죠 왜냐하면 찝찝한 거잖아요 누가 탔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나오는 분기 시점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간에서 5.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지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가는 사실 리프트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비축까지 올라가는 반응세가 좀 무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저희도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인지도가 안 되는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게 실적이 나왔는데 1센트 1센트 지금 EPS는 예상치를 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도 안 나왔고요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특히 이런 기업들은 동일점프 매출을 비교하는데요 지금 예상치는 5.7%였는데 4.7%가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트리는 한국의 다이소 같은 기업이거든요 1달러샵 이런 건데 역시 2센트 비트에서 1.13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매출은 예상치에 인라인하는 모습 인라인은 뭐냐면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 동일점프 매출이 역시 5.5% 예상했는데 4.9%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체인점 같은 기업들은 보통 그냥 단일 매출이 아니고 보통 점포를 같이 비교해서 하는 걸로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점프 매출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중요한 기사가 없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포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0.49%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금요일날 고용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쭉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해답은 어쨌거나 고용지표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좀 좋아지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전까지는 지지부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경기 회복을 확인해주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금리가 올라가도 반대급부가 나온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막 걱정만 주지 고용지표 회복 안 되는 거에 대한 지금 제2통과 7세의 걱정이기 때문에 해답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고용지표 볼 때지 주식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고용지표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하는 거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금리만 올라갈까 봐 걱정인데 그렇죠 금리만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용지표도 나오면 같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 괜찮네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만 보지 고용지표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한 거고 보통 매주 금요일날 첫째 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는 신규 일자리, 실업률 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간 노동시간, 시간당 인구까지 같이 내기가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주간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거는 실업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실업수당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서 그것도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별로 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면 우리 장은 끝나고 미국 장만 남은 그 시점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장 끝나고요? 금요일이면 한국 장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있는 거 팁을 드리면 보통 중요한 경제지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표는 장 시작 전에 발표합니다 고용지표가 됐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굳이 장 중에 뻥 안 때린다 이거죠? 보통 실적이나 이벤트는 대부분 다 장 밖에, 장 외에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장 중에 발표하는 GDP 같은 거 장 중에 발표하지만 고용지표처럼 아주 시장에 미치는 연예의 큰 것들은 장 시작 전에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장 시작 전에 발표하면 보통 중요한 지표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시에 장 시작과 발표하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은 그렇게 시작했고 뉴스도 확인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정보창 도장님께서 보시는 것도 없습니까? 여기서는 리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어제 리오 주가가 빠진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빠져서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아마존 다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기술주들은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언택주들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는 오늘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올라가네요 오늘 지금 리오, 리오토, 샤워펑 같은 기업들 같이 묶여서 빠졌는데 어제 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못 나왔죠 특히 이제 적자폭이 예상치보다 한 3배 정도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차량 인도도 원래 1만 대를 분기에 인도해야 되는데 7500대밖에 인도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차피 리오나 이런 전기차는 실적 반, 기대 반이잖아요 실적이 좀 못 나오더라도 기대가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테슬라가 좀 쉬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조금 경쟁 업체가 좀 많이 증가한다는 거에 대한 리프트가 많이 나와요 월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굳이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테슬라를 구입할 거냐? 리오토냐? 샤워펑이냐? 리오로 물어보면 의외로 테슬라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리오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차에서도 이번에 전기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오닉? 아이오닉5가 지금 잘 나가지만 그런 거죠 테슬라를 겨냥해서 차를 만들잖아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물론 테슬라에 대한 팬심이 있는 분 사시겠지만 뭔가 안에 내장을 비교해 본다든지 실내를 본다든지 하면 훨씬 더 끌리는 거죠 사실 테슬라가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지만 안에 갔더니 이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더 얽게 해놓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테슬라가 아닌 비 메이커들 많이 매수하는 자동차 제조 능력 특히 전기차 제조 능력은 배터리의 성능이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메이커들도 잘 만들겠죠? 전기차는 잘 만듭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미 만들고 있었어 네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최고 어디서 조금 더 잘 만든다고 해서 큰 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기차는 두 가지거든요 얼마나 가냐 그다음에 얼마냐 승차감이라고 딱히 있기가 어려울 테니까 가격이라고 주행거리인데 이미 주행거리가 다 경쟁이 서로 다 되는 과정이잖아요 미온은 실제 배틀을 띄워서 그냥 바꿔서 끼워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 않은 거고 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충분히 있거든요 중국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조금씩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 방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한 방을 좀 비트콘에 투자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테슬라가 저도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이제 항상 걱정과 의심이 많으니까 전기차는 다른 회사도 잘 만들 텐데요 뭐라고 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자율주행에 따른 빅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는 주가라서 그렇죠 보험사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은 굳이 없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메인 사업을 잘 한 다음에 가는 거지 곁다리 사업을 가는 거지 매인 사업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 다음에 보험을 하든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소프트웨어 사업 다 좋은데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경쟁이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 자세히 커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쨌거나 위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약간 우려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다 만장일치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는 분도 있고 파는 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기업 이야기도 있고 배당해주는 철강의사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 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까요? 애로사항 애로사항?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야한 이야기 아니요 그 애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실시간 시세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회, 주호, 종목들, 업종별 시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특정 증권사에 제가 HTS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짜로 제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 출발 사항을 제가 쭉 펼쳐보이면서 업종별 많이 움직일 종목을 쭉 외우기가 좀 좋은데 간편히 끝내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특정 증권사에 HTS를 보여주실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지만 이걸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쳐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3%에서 실시간 시세를 뭔가 사서 보여주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거야 뭐 각자 지금 혹시 거래하시는 분은 거래하시는 분은 그걸 또 직접 보시겠죠?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뒤늦게 들어오셔서 왜 장우석 본부장임을 장도장이라고 부릅니까? 왜 장앤젤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각자 설명해서 선배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우석 본부장임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에는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장도장님이 되셨었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프로는 또 모레, 모레저녁,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